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 두 자릿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오늘은 지금까지 6명이 추가됐습니다. 어제 지역사회 집단 감염이 잇따른 철원에서 8명, 동해에서 7명이 확진됐고 인재 2명, 원주 1명 등 모두 1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동해에서 4명이 추가됐고 IEM 국제학교발 감염의 여파로 홍천에서 1명, 양양에서도 자가격리 중이던 1명이 확진돼 모두 6명이 더 나왔습니다.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446명, 도내 누적 확진자는 1,678명입니다. 내일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발표를 앞두고 도내 시군들이 접종센터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각 시군별 접종센터는 원주의 경우 치약체육관, 횡성실내체육관과 영월실내체육관, 평창다목적체육관 등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 시군별로 예방접종 추진단을 설치해 접종 후에 이상반응 여부를 점검합니다. 강원도는 우선 접종 대상자에 대한 정부의 세부 지침이 발표되면 대상자를 선정해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에 이어 강원도 교육청도 올해 등교수업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의 위험이 크다며 올해 코로나19 양상을 감안해 가능한 범위에서 등교수업을 최대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코로나19로 봉사활동이 어려운 점도 감안해 작년에 이어 올해 봉사활동 점수도 고교 입시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확대하고 신규 임용 대기자를 기초학력 지도에 활용하는 등의 학습 격차 해소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오늘 원주를 비롯한 영서 남부의 낮기온은 7도 안팎으로 포근했지만 내일부터 강풍과 함께 최대 10cm의 많은 눈이 예상되면서 도 전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횡성과 평창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부터 초속 18m 이상의 태풍급 강풍과 함께 눈이 내리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강한 바람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우려된다며 옥외 간판과 비닐하우스 등 낙하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주시 의회가 새해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는 오늘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7일 동안 부서별 새해 업무 보고를 받고 상임위별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광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 해미산성 문화재 지정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환경부가 횡성군 우천면 양정리 퇴비공장 인근 마을에 대한 환경영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10월까지 국비 등 2억 8천만 원을 들여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횡성 우천면 양정리 마을의 환경오염과 주민건강상태를 조사합니다. 해당 비료공장은 작년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유사시설의 배출 물질과 악취를 측정하고 주변 수목고사 실태와 원인, 토양과 지하수 등의 환경오염조사, 주민건강조사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영월군이 농업인들의 농번기 가사노동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준비합니다. 지원 대상은 마을 공동급식 시설이 있고 15명 이상이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농촌마을로 인원수가 많거나 신규로 신청하는 마을을 우선 지원합니다. 모두 3개 마을을 선정할 방침이고 선정된 마을에는 지원금 500만 원씩 지급합니다. 희망하는 마을은 다음 달 1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평창군이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체 공모 사업을 추진합니다. 공모 대상은 관내 제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으로 다음 달 26일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중소기업에는 기계 설비와 제품 개발, 품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2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평창군은 올해로 3년째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터널이나 교량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다른 교통사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터널과 교량 교통사고 치사율은 각각 100명당 3.6명과 4.1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8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겨울철 한파에 터널 출입구와 교량 연결부가 결빙되는 경우가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